됐어 야 난 서포터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러면 된거야 한낮의 빛이 어둠의 깊이를 아는가 베인 닉네임 젊나 낭만이네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징크스피들 대 아펠류미 바텀 라인 좀 갈게요 갑시다 나 징크스라고 아 화이팅 염병 나이스 야 리스야 너 어떻게 살았냐 진짜 잘했다 나 W3레벨이라서 딜교안 이기거든요 제발 아우 너무 아깝다 아 그래도 이득 나 배드 나이스 아우 진짜 아깝다 야 이거 2차까지 밀자 나이스 나이스 오우 빡세다 아우 씨 이거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데 어 야 저게 맞아 야 잠깐만 개같이 부활 아니 근데 저게 맞아 오 이상하다 저게 맞는 각이었네 근데 저게 맞는 각이없 GGGGGGGGG 그럼 아하 이제 은 아하 크로스 빡세다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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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리 진짜 judge 그리 와우 이래서 조니아를 가야 되나 봅니다 빡세다 뭐야? 뭐야? 마우스라뇨. 바텀 이긴건 순전히 나 때문인걸 마우스 좋다 캐리 이건 솔직히 서포트 차이 좀 심하게 났다 썹 갭 와 잠깐만 나 쟤 스킬 몰라 Q가 적을 밀어내고 둔화 온기를 생성하는데 체력 회복하고 사거리 증가 피해 흡수하고 이속 증가 이동 불가 효과 정화하고 체력 회복시키며 강인한 부여 씨 진짜 피들 개씨 파드 카운터 오 혈압 몰라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에 자야 피들 대 시비르 밀리오 바텀 라인전 갈게요 갑시다 아 저거 베인이라가지고 저렇게 한거야? 야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더 빨리 밀지 않나? 이거 침묵 아꼈다가 얘 스킬 쓸 때 침묵 걸어버릴게요 이렇게 나 빼든? 어? 야 쟤 왜 죽었어? 죽으면 손해인데 죽으면 손해인데 아 나 이거 죽니? 와 이게 죽어? 와 미치겠다 나이스 나이스 아 살 방법이 없었다 이거 뭐야 아니 이런 씨부러 와 저 밀리온 아우 씨 나이스 내가 너한테 공포를 걸거야 밀리오 이 개새 너가 cc기를 풀면 너를 죽이면 돼 아 이거? 이걸 바라던 건 아니었는데 하하하하 침묵 걸어놨거든 하하하하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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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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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싸이온 방금 궁소리 들렸나? 나이스 야 드래곤 미신 잘하네 뭐야? 내가 말했지 내가 널 죽일 거라고 이 쌍놈 새끼야 존야는 왜 켜졌지? 존이 안 켰으면 살았잖아 근데 진짜 밀리오가 있으면 그냥 밀리오를 죽이면 돼요 되게 간단하네 아 아 아 아 아 이.. 아 씨.. 하아.. 잘 빨려 들어와 줬네 끝났네 되제? 아 근데 진짜 밀리오 처음 상대해보는데 개 까다롭다